음, it's so hot 끝내가 좀 덥네요 지나친 노출을 좋아하는 남자는 없지? 좋습니다 어떻겠냐? 제가 좀 몸이 뜨거운 편이라서 팔에 닭살이 쫙 뚫어있을까? 말렸다 제가 원래 좀 닭살이시네요 오, 스테이 오, 베이비 놀랐죠? 어, 뽕했죠? 오, 괜찮아, 괜찮아 여기 놀랐죠? 에이, 베이비 명품에 환장한 이차 어때, 완전 깨 죄송합니다, 때문에 연락이 났습니다 섭섭해요 속상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관심 없으시면요 사만다 앤 레이철 굉장히 섭섭해요 사만다 를 레이철이요? 네 왼쪽이 사만다, 오른쪽이 레이철이요 거금 천만원씩 드린 애들 드립니다 아, 이런 또라이네 철이 생나 추측받게 제가 별일을 다해요, 그죠? 아니요, 위선 떨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진아사씨 진짜요? 진짜로 제가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 본사 볼까요? 룬이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Come make that title, title Come make that title, title Better give me that title, title Come make that title, title plus prime